유한타 증권이 주최한 투자대회 플랫폼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한타 증권은 어제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 투자대회 서비스 플랫폼을 유지 관리하는 외주 직원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항목은 해당 플랫폼 가입 고객의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홈트레이딩 시스템 아이디, 거래 내역 등입니다. 유한타 증권은 지난 18일 유출 사실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해당 외주 직원은 구속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